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사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깜짝 놀라셨죠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수논계의 대표주자 우파의 아이쿠 공병호TV의 공병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히 고맙습니다 정말 박사님 뵙고 싶었고요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싶었는데 이름이 멋있습니다 LA 사는 친구 감사합니다 되게 친근하게 느끼겠네요 박사님 지금 책도 계속 쓰시고 강연회도 하시고 최근에 유튜버까지 하시는데 정말 바쁘시겠어요?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시나요? 되게 유튜브를 한 게 지난 4월 말 집안사를 만드니까 책을 쓸 때 하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완전히 생활이 바뀐 거죠 책은 이제 호흡이 좀 기니까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신문을 발행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영상신문 그러니까 새벽에 한 4시 정도 일어나면 새벽 4시에 기상하세요? 계속 이제 그래서 하루 한 6편 정도 주말에는 4편 그렇게 하고 요즘에는 외부 강연은 거의 안 나가니까 거의 못 나가시는 거죠? 거의 안 나가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료 수집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안에 있는 뉴스를 늘 뭐 그런 걸 이제 찾고 또 입력해 놓고 요즘에는 종이로 대부분 안 하니까 그렇죠 온라인으로 주로 이제 컴퓨터에서 많이 검색하시고 제가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니까 그게 또 업무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해보니까 언론인들이 갖고 있는 고충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거의 매일이 새로운 날이니까 어제 자란 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주 생활도 박증감이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상당히 젊어지신 길로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 분야를 좀 잘 아시는 사장님이 지금 와서는 아예 그 업계를 은퇴하면 모를까 그 이전까지는 대단히 역동적인 그런 분야다 그렇게 보죠 그 중과는 굉장히 많은 어떤 다른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책은 이제 대개 한 3개월 4개월 그리고 이제 호흡이 좀 느리죠 책을 쓸 때도 참 열심히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튜브를 할 때 하고 노동강도나 이런 게 너무 다르다고 그렇게 보죠 유튜브 할 때 훨씬 노동강도가 강한 것 같아요 집약적이고 그리고 항상 또 다음날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생활이 대단히 절제된 생활을 하는 거죠 저녁 늦게 모임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옛날로 치면 방송하는 텔레비전 앵카들 아침 방송하는 앵카들 그렇죠 그 사람들 항상 알지 않습니까 하기에 또 뭐 의사 선생님도 다음날 수술 같은 계속 잡혀있으면 일체 다른 거를 술자리 하거나 카페인을 마시거나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은 다 애환이 있죠 자기 직업마다 근데 이제 대개 제 연배는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은퇴할 연배지만 저는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가지고 현역 그리고 시작하던 마음을 항상 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시작하는 마음 항상 매일이 시작하는 삶이니까 새로운 뉴스 소식들을 우리 시청자들한테 제공해 뭐 어제 잘한 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내용을 고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니까 직업으로서도 뿐만 아니고 뭐 그냥 그 삶 자체가 대단히 좀 역동적인 지금 LA 나와서도 뭐 항상 다니면서 관심 있게 보고 그게 이제 그런 게 일이 없을 때는 그렇게 넘어갈 건데 조금 전에 탈봇 신학대학은 근데 다 막혀 가지고 안은 못 들여 봤지만 아직의 탈봇 세미너리구나 뭐 또 그 다음에 그런 바이오 대학 이름이 바이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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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가보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폐쇄돼서 안에까지는 안 했지만 맵 보더라도 되게 작가적 상상력을 두면 아 캠퍼스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유튜브를 여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나름대로 본질과 비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일을 할 때 항상 본질이 뭔가 네 비본질이 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데 유튜브의 본질도 오락적인 요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낸 능력이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콘텐츠를 만드는 거에요 네 그러니까 대본을 쓰는 것이 아주 몸에 완전히 배여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책을 그동안 한 100여 권 정도 썼으니까 네 그 다음 칼름 키고 서편 키고 강렬함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다르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뇌가 굉장히 이렇게 좀 체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축적되었다면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잘 이렇게 좋은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로 뭘 느끼냐 하면 A 기사를 보고 B 기사를 보고 C를 보면 이게 조합이 돼 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뭐 그냥 획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의미가 뭐고 네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갈 거다 이런 부분까지 이제 정리 정돈이 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살아가면서 자기가 시간을 투입하는 그런 모든 종류의 경험은 네 그 자체들이 다 이렇게 합해 가지고 선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버릴 게 없고 그럼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그 아이템 선정하기 위한 하루에 6편을 하루에 6편을 하루에 6편을 하시는데 가 10은 거의 다루지 않고 가 10은 거의 다루지 않고 가 10은 다루지 않고 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네 저 시청자들이 유튜브 채널에 맞춘다는 것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저는 그렇죠 네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시간 단위당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가 흔히 밸류를 제공하는 그런 종류의 토픽을 선택한다 그게 아주 명확해요 네 그게 일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일종의 방송이라고 하면 방송 운영자의 철학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뭐 책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네 그런데 유튜브를 할 때도 항상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나 철학이나 노선 같은 걸 명확히 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쪽이죠 네 그러니까 뭐 클릭수가 좀 뭐 떨어지거나 인기가 없더라도 이 주제는 다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다루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가십을 좋아해요 네 그러나 클릭수를 높이고 클릭수를 높이고 그런 거를 뭐 가볍게 이긴다는 건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어떤 뭐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네 이런 건 저는 일치 안 하죠 공병호TV에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팩트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그 제시하는 네 그런데 분명히 또 저도 이제 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게 야 그러면 이러면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냐 거기에 대한 궁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살아가는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거니까 네 그때는 추론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네 가설이라든지 확률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아 이건 추론이다 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런 종류의 가설이라고 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뭐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지만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데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일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가끔 봐도 댓글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네 한 번도 이렇게 험담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네 다른 뭐 유튜브라든지 다른 사람을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철학이고 네 또 타인의 삶에 대한 저는 상당히 좀 공경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양반이 뭐 야권 인사든 여권 인사든 네 아니면 비난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그 양반의 삶 자체에 대한 어떤 존중심이 있는 거예요 삶 자체가 고단한 걸 알기 때문에 네 설령 어떤 사람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비난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애잔함이라는 건 있는 거죠 네 뭐 자식 문제 때문에 누가 욕을 먹더라도 네 그 사람을 그냥 완전히 그냥 묵사발로 만들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보면은 그 유튜브의 운영자의 어떤 심성 인간적인 인성 인간적인 면모 네 그거로는 노출되죠 네 그러니까 그게 매일 하니까 앵커는 하루에 한 분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지만 네 어쨌든 유튜브 채널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 많이 포함되니까 네 그 사람 됨됨이 같은 게 많이 드러나죠 네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들을 충분하게 펴력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유튜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어떤 공공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공적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뭐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그렇죠 네 모략하거나 그 다음에 뭐 갓 씹어 삼거나 네 그 다음에 실용하거나 이런 거는 네 저는 뭐 이렇게 참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정말 자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이야기도 네 자기 생각으로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짜 뉴스가 되게 쉬운데 그렇다면 공병호TV를 만드신 어떤 이유랄까요 네 공병호TV에서 추구하는 바랄까요 네 그거는 어떤 것일까요 어떻든 이제 제가 뭐 유튜브를 할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고요 네 여러분 2019년 4월 말에 시작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4, 5년 정도는 제가 이제 평전이라는 새로운 인물평전 네 특정 인물을 자서전 말고 평전을 한 5년 정도 집중해서 왔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사람을 몰입하게 만들거든요 네 예를 들면 평전을 집필하는데 한 8개월 정도 걸리면은 8개월 동안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양반의 고향 친구도 만나야 되고 고향집도 가보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서 그때 이제 소설 쓰시는 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네 그거는 소설이 아닌 일종의 다큐멘터리지만 소설처럼 돼야 그 양반의 인생을 그려내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데 신경을 전혀 못 썼어요 다른 사람이 유튜브를 하는데 또 유튜브가 있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다만 그거는 했어요 예를 들면 강연을 가면 재미삼아 가지고 셀카봉 같은 갖고 다니면서 가끔 했지만 그거 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4월 말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화폐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아 장군사원이요 네 화폐개혁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올렸더만은 네 그 의견이 굉장히 인기가 꺼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화폐개혁을 왜 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딱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상당히 문자의 시대가 접어들고 있는 걸 그때 강하게 느꼈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일단은 좀 유연하고 네 사고나 이런 게 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배우거나 이런 게 굉장히 유연해요 네 그리고 이제 기회 포착에 굉장히 민첩하죠 아 시대가 바뀌었구나 네 그럼 그게 왜 중요한 거니까 많은 직원들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1인 기업 모델을 해 왔기 때문에 네 이제 책에서부터 유튜브를 전환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사결정이거든요 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12시간 정도의 리소스를 네 완전히 다른 분야에 투입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결단이 내렸죠 아 문자 시대가 저물고 네 영상의 시대가 부상하니까 네 영상의 시대 쪽으로 자기 활동을 하지만 본질은 바뀐 게 없는 거죠 네 문자 쓰던 사람이 영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네 네 네 채만 달라졌어요 네 네 네 큰 변화를 본 거죠 인류사에서 네 영상 중심의 시대가 펼쳐지는 걸 본 거죠 네 그래서 과감하게 전환해 가지고 비교적 좀 고속 성장을 한 거죠 빨리 네 네 네 네 본인 기대에는 전혀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좀 워낙에 지명도가 있었고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간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프라인 명성하고 네 온라인 명성은 좀 약간 구분이 되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명인들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도 히트를 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인 거 같아요 네 온라인 시장이나 온라인 시장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뚝대고 약간 허명 그냥 약간 그냥 허명 그런 허명을 가지고 명성을 얻었던 사람들이 온라인 시장 들어와서는 그렇게 히트를 못 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온라인 시장은 역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네 발화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새로운 문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어쨌든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티즌들의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떴다가 지는 사람들도 있고 엄청나게 치열한 시장이죠 네 치열한 시장이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관리자 모드를 보면은 정말 그 미국의 비즈니스맨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잘 움직이게 하는지 네 항상 그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네 그렇게 뭐 클릭수라든지 네 뭐 그 다음에 누적 횟수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을 다 통계로 제공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미국의 체제 네 미국의 비즈니스맨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윤에 대한 동기 네 그런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끔 하죠 그 관리자 모드를 보면 네 특히나 요즘 AI가 그것들을 컨트롤하면서 맞습니다 뜨는 사람들을 더 미뤄주는 게 유튜브 시장이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공병호TV가 지향하고자 하는 시청자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저는 뭐 좀 이렇게 개화된 개인 개화된 개인 개몽된 개인 네 그러니까 어디 속지 않고 네 시대 변화를 정확히 직시해서 개인이 좀 더 이렇게 잘 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요 아 하도 이렇게 이상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네 내 정보를 보시는 분들은 아 시대 변화가 이렇게 변하구나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좀 그 가치가 있고 그리고 정보제공적인 인포머티브라는 용어를 쓰면 좋겠네요 네 그런 쪽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전체로는 어 어떻든 좀 사회가 시대 변화에 잘 적응해 가지고 네 좀 선진화되고 훌륭한 사회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네 네 네 네 케검